자 오늘 2월 1일 목요일인데요. 제주 반도체의 경우에는 플러스 6% 이상의 강한 반등 흐름이 나와준 모습이에요. 자 이번 반등 흐름의 경우에는 60일 장기 평선에서 그동안의 하락파동을 돌리는 강력한 시세 분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앞으로 나올 방향성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해드리는지까지 제가 이번 영상에서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 앞으로 제주 반도체의 확실한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주 반도체의 경우에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상승 추세 상단 구간을 돌파한 자리에선 오버시팅 자리가 형성되는 만큼 과매도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 과매도 구간은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 실현으로 인해 단기적인 조정 위치가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고가 대비 현 위치 마이너스 20% 가량의 조정 흐름이 나왔었는데 오늘 이 반등 흐름은 60일 장기 평선에 지지를 받은 단기적인 반등 흐름이에요. 자 제주 반도체의 분봉 흐름 한번 보시면 오전장에 강하게 튀어 올랐다가 오후장 들어서 시세가 완전히 꺾여버렸고 장마판 부근에 시세를 말아 올린 모습입니다. 자 보통 이렇게 장마판 부근에 들어오는 수급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세력이 주가를 끌어 올리기 위해서 장마판에 시세 관리를 한다. 즉 오전장에는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장마판 부근에 시세를 끌어 올려서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 분출 자리를 준비하는 상승 초기 자리를 현 위치에서 세력이 만들고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돼요. 자 제주 반도체 현 위치에서 반등 흐름이 나왔다고 앞으로 무조건적으로 정거점을 돌파하는 건 아닙니다. 제주 반도체의 경우에는 지난 고가 부근에 물려있는 이 악성 매물대들 매도를 대기하고 있는 매물대가 아직까지는 많아서 이번 반등 흐름이 쌍바닥을 그리면서 올라올 수 있다는 점 이 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해 두셔야 앞으로 제주 반도체 수익으로 마감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 반등 흐름은 단계적으로 꺾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들의 손질물량과 이 악성 매물대들의 투매물량을 잠시 받아주면서 단계적으로 눌렀다가 이 W 형태의 쌍바닥을 그리면서 시세가 말아올려질 가능성이 몇 없다. 제가 이 점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제주 반도체의 경우에는 오늘 시장이 단계적인 반등 흐름을 보이며 장마판 부근에 수급이 유입되며 제주 반도체의 경우에도 여태까지 시장의 중심에 섰던 만큼 시장의 수급이 개선된과 즉시 오늘 강한 반등 흐름이 나왔어요. 하지만 아직 금리 인상 이슈와 북한의 도발 이슈 이 두 가지의 악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장이 추가적인 낙폭 흐름을 보일 경우엔 제주 반도체의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린 2만 2천원 부근까지 이 상승 추세의 하단 구항까지 잠시 이탈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 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강조드리겠고 제주 반도체 지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현 위치에서 무리하게 비중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지는 자리 이 쌍바닥 자리를 그리면서 W 형태의 저점을 주는 자리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지면서 이 상승 추세의 하단 구항인 2만 2천원까지 내려오기 전까지는 우선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다가 이 과대 낙폭 자리가 형성되는 구간에서 정확한 비중 추가 타이밍을 통해 지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낮춰 놓으시고 이번에 제주 반도체 신규 진입 누르시는 분들은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를 잡아 가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구독자 분들 위해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주 반도체 매매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주 반도체의 매도신호를 잡아드렸을 때가 언제였어요? 지난 1월 25일 신고가 찍던 날 최고가 38,550원 바로 아래 자리 38,000원 이상 가격에서 전량 매도신호를 들었었습니다. 이렇게 숫자 1번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그냥 무료로 이렇게 제주 반도체의 실시간 매매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렸는데 자 제가 38,000원 이상에서 왜 전량 매도신호를 들었겠어요? 오버슈팅 흐름이 나오는 자리, 이 상승 추세 상당 구간을 돌파한 자리에서 기관과 외인들 그리고 세력들이 차익 실현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계적인 낙복 흐름은 피하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최고가 자리에서 38,000원 부근 전량 매도신호 확실하게 잡아드렸는데 지금 제주 반도체로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애초에 제 지난 영상 시청하고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손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보지 말라고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왜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이렇게 챙길 수 있는 수익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도 못 피하고 있냐 제가 이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제주 반도체로 지금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숫자 1번 문자로 지금 당장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가 나와있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해드려요? 제주 반도체에 지금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올 과대 낙폭자리, 쌍바닥자리 이후에 2차 저점이 형성되는 구간이나 아니면 시장이 추가적으로 앞으로 눌리며 강한 낙폭 위치가 이어지는 자리 이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지지를 받는지 여부 즉 앞으로 나올 변동성에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면서 정확한 매집 단가 잡아드려요. 지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평단가 낮춰 놓을 수 있도록 정확한 비중 추가 타점 알려드리고 제주 반도체 이번에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 알려드립니다. 주식은 예측도 중요한데 대응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앞으로 2만 7천원 부근 현 위치에서 쌍바닥을 그리면서 바로 시세 분출 흐름이 이어지면 쌍바닥자리의 최하단 구간에서 정확한 매집 타이밍을 잡으면 되는 거고 앞으로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지면서 2만 2천원까지 내려오면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에서 정확한 매집 단가를 잡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응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8천억짜리 해치펀드 15년 동안 돌렸던 펀드 매니저였는데 15년간의 매매에서 나온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서 정확한 대응 전략과 이에 따른 가격 전략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 967의 웹번호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도 할 변동성에 실시간으로 대응해서 정확한 매집 단가 알려드리고 앞으로 반등 위치 강하게 나오면서 신고가 자리 뚫는 자리에서는 제가 정확한 매도가까지 어디에서 이 상승 추세에 최상담 구원에서 지난 1월 25일처럼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 967의 웹번호로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제주 반도체 앞으로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올 땐 제가 어떻게 매도가를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크게 세 가지만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 제주 반도체의 AI 온 디바이스 이 AI 온 디바이스에 대한 기대감이 어디서 끝나는지 제주 반도체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AI 온 디바이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점 대비 70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이 AI 온 디바이스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는 자리가 제주 반도체의 고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고점이 형성될 때는 정확한 매도가를 잡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주 반도체의 AI 온 디바이스 이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언제 끝나는지 이거 실시간으로 체크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어떤 거 봐야 되죠?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이 어디에서 보유하고 있는 잔여 물량을 정리하며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지 이것 또한 실시간으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거 봐야 돼요? 제주 반도체의 기술적 흐름까지 제주 반도체의 지난 라운드 피규어 자리에서 강한 저항 흐름을 막고 시세가 눌린 것처럼 앞으로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에서는 어떤 식으로 터널한 흐름이 연출되며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이어지며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오는 자리에서는 이 상승 추세의 상당 구간에서 얼마나 강한 저항을 받는지 이 기술적인 흐름까지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여부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앞으로 제주 반도체의 확실한 수익 가져가시면 된다. 이해하셨죠? 숫자 1번 위의 나은 전화번호 010-469-9671 웹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앞으로 과대 닭폭 자리가 형성된 자리에서는 정확한 매집 단가 알려드리고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는 제가 정확한 매도가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그냥 무료로 잡아드리겠습니다. 010-469-9671 웹폰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제주 반도체의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 지으시면 되는 거예요. 몇 번이라고요? 010-469-9671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 드렸는데 나중에 제주 반도체의 강한 반등 흐름이 이어지고 이 반등 흐름이 완전히 꺾여버리면 지난 채 고점 자리에서 매도를 못해서 여태까지 보고 있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받겠다. 이러시는 분들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렇게 문자 하나 보냈으면 지금 제주 반도체 제 고점 자리에서 수익 실현한 이후에 현 위치에서 재진입 타점 노리고 있었던 만큼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시고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낸 다음 앞으로 나올 변동성 확실하게 공략하라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강조 드리겠습니다. 010-469-9671 웹폰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세요. 몇 번이라고요? 010-469-9671 웹폰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만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3월달에 삼성이 실탄 8천억을 풀어서 지분 투자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저쯤에서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횡보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탑승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 삼성이 이 종목에 웹 8천억을 투자하겠어요. 바로 애플이 비전 프로라는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았기 때문에 삼성 또한 삼성용 비전 프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비전 프로가 뭐예요? 바로 애플용 VR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플이 무선 이어폰 에어팟을 대중화시켰듯이 앞으로 이 VR 사업 또한 애플이 장악할 가능성이 몇 없습니다. 이만인 즉슨 애플용 VR 여러분들이 비전 프로를 사용하시면 굳이 쇼핑하러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물건을 보고 구매할 수 있고 가상현실 전용 사무실에서 일할 수도 있으며 여러분들이 여행을 굳이 가지 않아도 이 VR을 통해서 관광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애플의 비전 프로 앞으로 일상생활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몇 없겠죠. 자 애플이 에어팟을 시장에 내놓자마자 삼성이 어떻게 했어요? 버즈라는 삼성용 무선 이어폰을 시장에 내놓았고 앞으로 애플의 비전 프로 또한 시장에 출시된 만큼 삼성용 비전 프로 삼성용 VR을 조만간 출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애플과 삼성은 경쟁사이기 때문에 서로 기술을 빼가기도 하고 서로의 모델을 벗겨가며 더욱더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몇 배가 올랐어요? 저점 대비해서 현 위치까지 대략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자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왜 했냐면 삼성 또한 앞으로 로봇 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싶어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에 3조 가량을 투자한 거였어요. 그러면 앞으로 삼성이 대략 실탄 8천억 가량을 삼성용 VR 삼성용 비전 프로를 만들기 위해서 실탄 8천억 가량을 투자하는 바로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는데 자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면 바로 지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인수합병 당하는 기업들은 누가 중개해줘요? 증권사가 중개해줍니다. 그래서 삼성, 미래세, 신화, 한국, 키움까지 삼성이 이 종목 지분 투자한다는 이슈 가장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 위해 이 종목 그냥 무료로 알려드릴 겁니다. 삼성이 실탄 8천억을 들여서 지분 투자할 수 밖에 없는 바로 이 종목 삼성용 비전 프로 삼성용 VR을 만들기 위해서 실탄 8천억을 푸는 바로 이 종목 이 종목 어떤 종목이겠어요? VR 관련 부품주의겠죠? 자 앞으로 실탄 8천억이 삼성으로부터 풀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삼성으로부터 인수합병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바로 이 종목 아직도 저점에서 여러분들께 마지막 탑승기에 주고 있을 때 안 잡아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 469 967 위 번호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맨날 이상한 종목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그만 보시고 이렇게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 저점에서 이격률이 모아지며 앞으로 전형직인 상순 국면 흐름이 날 수 밖에 없는 이 종목 빠르게 잡아두셔야 앞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이 삼성의 지분투자 이슈가 기사화되는 순간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바로 이 종목 박스권 상단 후환 돌파하며 전형적인 상순 국면 흐름 나오기 전에 빠르게 잡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 469 967 위 번호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 469 967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앞으로 삼성의 지분투자 관련 이 종목 저점에서 빠르게 매집 끝내두시고 앞으로 1000%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010 469 967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